50MB 이상의 파일 공유를 위한 대용량 파일 전송 서비스 2GB 이내의 파일을 사전에 인가된 외부 사용자에게 안전하게 제공하는 웹하드형 서비스 업무상 필요한 대용량 파일을 전송할 때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임직원이 협력사에 대용량 파일 전송 시 외부 웹하드, USB, 외부 대용량 메일 활용으로 보안 및 이력 관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. 마이싱글의 대용량 파일 전송 서비스는 외부 웹하드 사용 시 불가능했던 강력한 보안 프로세스를 적용함으로써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보안 결제 프로세스 제공 이중 결제, 즉 외부 수신자 등록 시 1차 결제, 파일 전송 시 2차 결제를 적용하여 강력한 통제 프로세스를 구현했습니다. 강력한 파일 보안 기능 적용, DRM 등 파일 보안 기능을 적용했습니다. 대용량 파일을 전송할 때 DRM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파일 내려받기 횟수, 개봉 횟수, 사용기간, 개봉 가능 PC의 수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DRM이 적용돼 발송된 메일은 사전에 승인된 사람만이 개봉할 수가 있습니다. 또한 대외비 등 특정 단어 필터링을 통해 파일 업로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. 관리자용 사용 현황 관리 관리자는 할당된 스토리지 중 사용 가능한 공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송된 파일의 삭제 조기를 설정하거나 다운로드가 완료된 파일을 직접 삭제하여 전체 용량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마이싱글 연계로 편리한 파일 전송 대용량 파일 전송은 별도의 시스템 로그인 없이 마이싱글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메일, 결제, 임직원 정보 조회와 연계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